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지털 자산,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산에 대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실물 자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금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고전적으로 실물 자산이라든가 현금 자산, 예금 자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걸 자산이라고 주로 많이 불렸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관진도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산의 개념을 실물 자산, 현금 자산, 거기에 디지털 자산,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자산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이 등장한 것을 쭉 보시면 2009년도부터 등장을 쭉 했죠. 왜 2009년도냐고요? 2009년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디지털 자산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메타포스라든가 NFT라든가 물론 디지털 자산이나 불리는 것도 있고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어떤 플랫폼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용어도 계속 등장이 되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어떤 디지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면에는 투자자 보호의 한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가상자산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은 디지털 자산 특히 가상자산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적게는 수백억부터 많게는 수조원까지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이건 V글로벌이라고 다단계 업체인데 유사 수신하고 다단계가 같이 합쳐진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피해 회원만 보시는 것처럼 한 9만 명 그리고 피해 금액도 2조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뒤에서 다시 한 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V글로벌 사태가 다단계라든가 어떤 유사 수신에 있어서 가상자산을 매개체로 해서 발생했던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5월에 발생했던 누나테라 사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 스테이블 자체가 원래 안전하다는 이런 얘기인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기하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접목되는, 접목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테라 누나 자체가 차익 실현형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담보로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서로 메꿔주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FTX 삭태라고 해서 세계 굴제,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할 때 채무가 66조 원, 그리고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사례였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건 없다. 세계에 따지면 세계에서 랭킹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랭킹 2위, 3위 이래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큰 가상자산 거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파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래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지급을 하지 못하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이런 사태까지 계속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걸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거래했던 거래소가 파산을 신청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돈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코인도 다른 곳에 가서 거래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모두 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서 계속 규제체계로 가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자 거래라든가 특수환경 거래 이것만 지금 실제로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가상자산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어떤 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매매 또 그 밖에 관련해서 금지행위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부정한 수단이라든가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밑에 텍스트가 상당히 많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부정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고 기교를 부려가지고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가상자산을 매매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또 그와 관련해서 이 디지털 자산 매매 그 밖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시세 조정 행위죠. 거짓으로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용자 보호라든가 건전한 거래 일사를 해야 하는 행위라든가 상식선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지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코인 리딩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리딩방이 상당히 활기를 치다가 이 주식 리딩방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리딩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투자한 금위를 다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 문자를 통해서 카톡방이라든가 대화방에 참여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인을 하죠. 그런데 유인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금원을 상당히 얻을 것이라는 이런 신뢰라든가 믿음을 계속 주고 있는데 또 막상 어떤 분들은 금원을 이익을 또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종목이 나락 없이 밑바닥이 거의 보이는 정도까지 계속 추락하고 추락하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팔려야 팔 수도 없는 이런 환경까지 계속 봉착이 돼요. 이미 코인 리딩방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고수익을 기대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냥 현재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을 정도만 찾아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코인 리딩방 이런 쪽에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디지털 자산 발행 관련해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투자들을 자꾸 모읍니다. 아까 V글로벌 사태를 보셨죠? 그것도 V캐시라는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300%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를 해서 그 코인이 잘 발행이 되고 그리고 유통이 잘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발행까지 간다고 해도 자기가 원했던 금액만큼 유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제일 중요한 건 발행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러그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가 어느 중간에 모든 금액을 가지고 편체에서 도망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어떤 자기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해보고 어떤 특정한 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자기가 수익을 많이 기대한다 이렇게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투자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고 다 부자되게요? 네, 꼭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따져보고 백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백서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례를 좀 보실 텐데요. 이게 V글로벌 사태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피해자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고 심지어는 홍콩에서도 홍콩의 포캐스트라는 언론에서도 다룬 그런 내용인데 이건 V글로벌 대표가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몇 년 형을 받았나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코인 리딩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인 리딩방은 이런 식으로 다 유인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최고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화방을 통해서 계속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뭐냐 하면 실체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거 보시면 서로가 대화가 쭉 오간 거잖아요. 대화방에서. 그런데 이 뒤에 건 괜찮은데 이 앞에 걸 보시면 다 똑같은 전화번호예요. 다 거기서 연결이 거기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서 전화기를 몇 대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화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할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사기를 칠 사람,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쇼를 하는 거죠. 많이 맞지 말고 큰 고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면 정말 좋다. 이 대화방에서 내 안 오는 대화는 모두 다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끼리 하죠. 뭐하러 투자자들 왜 모읍니까? 계속 돈을 자기가 벌어 쓰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잘 벌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같이 끄덕을 들어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처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을 속이려고 기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절대 회복되시면 안 되고요. 합리적인 투자. 그로 인한 책임도 자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하셔야 되고 만약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구도 보존일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은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